1. 2. 3. 1. 2. 3. 1. 2. 3. 1. 2. 3. 1. 2. 3. 1. 2. 3. 1. 2. 3. 1. 2. 3. 야 범죽거리지마. 1. 3. 1. 3. 2. 2. 2. 2. 2. 2. 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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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5. 5. 5. 5. 5. 5 6. 5. 6. 5. 6. 6. 치우 마탉 치우 마탉 아니 나 하는데 나 하는데 지금 시청자 이러면 오늘 1일 리포터가 왔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안하는걸로 네 하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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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CLG 형 하하하 형 왜 맨날 힘으로만 해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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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게 못할게 이 미꾸라지 두 마리에 빨리 오세요 연기해줘 센템 마음을 너에게 열게 고기 위에서 얼굴 보고 있는데 평상에! 평상에다! 다 익힐거에요? 다 익힐거에요? 다 익힐거에요 돼지고기를 다 익혀야죠 그럼 한 번 해봅시다 기다려 다 친다 다 익힐거에요 완성된거에요 너무 못 보거나 생각보다 노력한거에 비해서 못 봤다고 너무 답답하거나 힘들어하지마세요 정말 진영이가 옆에도 잠깐 가려고 여러분 화이팅! 네 스스로도 너무 화이팅했어요 내 생각 네가 한 번도 다 틀렸어 어떤 생각을 매듭... 뭐라고? 정신이 좋아 또 한 번도 다 틀렸어 참맛 아 무서워 이거 이거 긴장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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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로! 좋은 마무리로 최범 형이 옴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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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슨 세이 마이 네임!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한 50% 50% 정도 40%? 50%! 50%! 50%! 50%! 많을 겁니다 네 진짜 좋은 노래 많을 거예요 진짜 좋은 노래 좋았어 지금 그냥 가볍게 하다 얘기해 진짜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참여를 잘해 이게 맞나? MC 하면 잘할 거야 나 이거 진짜 못할 거 같아 한번 해볼래? 아 이런 아 우리 친구들이 MC야 되는데 어? 저희가 막슨쇼 있잖아요 막슨쇼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저희는 BY쇼하겠습니다 원래 T-Express인데 영재는 T-Express 그럼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u 에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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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l 잘 어 잘 봤어요 죄송해요 니가 소원 오른쪽으로 아니라 중리병 중리병 야 어디서? 하하 무슨 소리야 라라라라라 이거 영재에 살 수 있는 하하하하 지문아 놀려! 재밌어요 꽃바람 그래서 같이 맞은 거 알아요? 이렇게? 이렇게? 아 뭐하나 누가? 하하하 화 났어 시작 오우 으흐흐흐흐흐 왜 길 와 왜 형 까지 왜 형 까지야 갑자기 역시 원조 원조 역시 이야아 아이 고생하지 말라고 얘들아 이번 주에 있어야 돼 인사 못 하겠지 감사합니다 아니 방팽카도 탔고 근데 왜 방팽카를 탔는지는 어떤 분 때문에 방팽카도 탔고 여튼 오늘 정말 여기 와서 정말 재밌게 놀았고요